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 들었구나. 우리 저기 뭐냐, 그것이 복댕이도 단가를 두 개를 그냥 야물지게 하네. 아잇잠. 따라 부르는 거 같지. 아이고, 그냥 정명으시. 판소리를 뭐 들어배우겠어? 안일이도 해야지. 안일이는 떡 다 먹고 노래만 뺏쭉뺏쭉 하잖아. 나중에 안일이 안돼. 이것이 그냥 쪼르르. 진주 목걸이 끼듯이 쭉쭉쭉 나와야 되거든. 구슬과 실이 딱 일체로. 호남자도 남은 분은 시다.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 지리산 서로적성강. 남적강성호고 북동우남헌이 곳곳이 쓴 니오. 산수정결이여 준양이가 생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영광은 16세여. 인복이 청수허고 고지열량헌이 진색한 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도련님이 소풍하실 듯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예 방자야. 예? 너희 골 내려온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공부신 도련님이 승진은 찾아서 보드시려오. 니가 그런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을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젤강산 싸인객을 기르다. 내 일을 더이니 들어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군 소부허윤돌군. 채석강명월 야읍이적선돈돌군. 척병강추야 월흑 소동파도 놀아있고 시상리의 오류촌 도연병도 놀고 상산의 바둘 되겠던 사울 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의 없어라. 동원 돌입변시춘 안이 놀고 무엇더리. 참발발받고 잃어라. 도련님 처분이 그리하오시면 대만하리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좋사오고 서문방을 나가오면 반항군을 모셔있어 만구 영웅이 어제련듯하오고 북문방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무감이 좋사오고 남은 밖을 나가오면 광안루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에 젤로로 쏘이다.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안루가 제일 좋을 듯하오구나. 그곳으로 후경가자. 나무 한장 지어라. 나무 한장 지어라. 예, 예, 예. 방야분 부득권 하진 한장을 짓는다. 홍영자 고공산 우편 오간금천 황금억 청홍사 고운 굴레상 울려덤복 따라 앞뒤 걸쳐 질끗매어 순충달의 은협 뜨금자 골핏 도둠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체질 툭 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오사보소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 처리허고 강태같은 채진머리 동백이르감은 광을 내어 갑사댕기 드렸네 쌍문처 진동옷 청중추마구도복 받쳐 풍홍띠들러뛰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방자락이 붙들어라 동야리꽃은 뜯올라 동인 방자 앞볼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하고 날개같은 세금당 선차를 비어 일광을 가리구고 황두선나 너른길 허깃게 나가실제 기봉하으 나란특절 광풍조차 펄펄 날려도 화점점 붉은꽃 보보 향풍 뚝 떨어져 쌍옥 깨변에 발굽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또하세 이 절 도적 토마가 이어서 더 가보며 항우장수 호초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녀 섭룡섭저가 섭룡섭 거름 황활로 당두요 그것을 그것이 좀 어렵제 세 번째 자 해봐봐 방자 방자 분부도꼴을 나를 빼고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면 내가 틀린대로 고쳐줄게 아마 틀리면 단체로 틀릴 것이야 방자 시작 방자 분부도꼴 진한 장을 짓는다 공영장 옹상우편 호강금천 황금논 청홍사 본불레 상호물려 덤뻑 따라 깍지 걸쳐 질끝매여 침칭다래 은협금자 호피 도둠이 좋다 오담자 걸쳐 덮어 체질 툭 쳐 돌려주세요 말 데려와였소 도련님 호사 보소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색 수점이었고 강태가 뒤채진 머리통에 기름 강을 내어 갑사댕기 드렸네 쌍무 저 진동원 청중추막에 토고 맞춰 분홍 띠 흘러띠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방자나기 누가 방자 더 떨어지면 안 돼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바로 딱 과음을 잡아줘야지 시작 만석당에 시작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퉁자 딛고 선뜻 올라 풍인방자 앞을 세워 난 문방 나가실 때 황학은 날개같은 새금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일광을 가리우고 환도성나 한도는 길 오깊게 나가실 때 기봉하은 난 한 뒷결 기봉하은 난 한 뒷결 황궁조차 볼펄 날려 부화점점 붉은꽃 호보양 풍뚝 떨어져 향목 깨면 내발루 걸음걸음이 생냥이라 일단 점풍도라세 위절도 적교마다 이 여섯 명 항무장수 출바라 이 걸음을 나갈수냐 섭뚜룸 섭쩡 빨리 저기요.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글씨도 안 맞아 저기 일광을 가리우고 관도 섰는 그 다음에 뭐라고 너른길 너른길 네 아니 암람을 안걸려서 너른길ix 너 어딘지. 왜 그렇게 못 잡아. 통인 방자 앞을 세워. 시작. 통인 방자 앞을 세워. 남은 방 나가실 째. 남은 방 나가실 째. 황허그 날개 같은. 황허그 날개 같은. 세금 당선 차르르 피어. 세금 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 남 너른길. 관두성 남 너른길. 호기 깨 나가실 째. 호기 깨 나가실 째. 왜 갑자기 거기서 얼음지게. 깨를 갖다 그렇게 저기 뭐야. 불가지게 놓으면 안 되지. 관두성 남 너른길. 호기 깨 나가실 째. 이렇게 호기 깨 나가실 째. 호기 깨. 이렇게 하면 음이 안 되잖아. 그럼 불가지게 해. 호기 깨 나가실 째. 호기 깨 나가실 째. 기봉하은 나나한 째. 기봉하은 나나한 째. 기봉하은 나나한 째. 광풍조차. 하하. 광풍조차. 하하. 헐. 누가 그렇게 이상한 성 나은데. 아하. 광풍조차. 하하. 해야지. 광풍조차. 아하 광풍조차 펄펄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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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를 살려 안살려지 뭐 음이 이제 안살지 나중에 가서는 음을 놓치게 되는거야 그니까 거기 왜 내가 강하게 하고 거기를 중요시 하는지를 모르고 거기를 음을 빼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광풍조차 아하 요요요 음이 중요하다 아하가 펄펄 날려 곰이 아하하고 똑같잖아 어쩌서 거기서 와와 했겠어 아하하고 광풍조차 아하 펄펄 날려 고마워 고마워 매칭이 안돼? 시작 광풍조차 시작 광풍조차 펄펄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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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펄 날려 펄펄 날려 그렇지 왜 건물 그렇게 못찾어? 이제까지 이상한 음을 했어? 광풍조차 펄펄 펄펄 날려 광풍조차 펄펄 날려 고화점점 붉은꽃 고화점점 붉은꽃 호보 향풍 뚝 떨어져 호보 향풍 뚝 떨어져 상어깨변 내발굽 상어깨변 내발굽 거름 거름이 생향이라 거름 거름이 생향이라 누가 생향이라 이렇게 그 촌스러운 것 좀 하지마라 거름 거름이 생향이라 거름 거름이 생향이라 거름 거름이 생향이라 일단 선풍 도와세 일단 선풍 도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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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선풍 도와세 일단 선풍 도와세 일단 선풍 토하세 위절 도적 토마가 이어서 돌아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젓거로 광활로 당두어요 광활로 당도하여 여기는 우조에 그런 것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이 내가 아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탁탁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또 계면길로 여상하니 물들어서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음을 살려서 해야 돼 그게 저기 뭐야 강선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 얼토당토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말도 아니지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다시 해봐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그런 것 하나도 맘에 들게 못 오냐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그러고 말고 그렇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두양 우리 아름이 잘하네 적성 흠 적성 흠 적성 흠 적성 흠 아 아 아 아 아 축제 흠 엉 セ 아 아 아 아 우 아 아침날은 누준 난게 헤이! 누준 아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룸져 누준 머물러서 중간에 채공시간이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것이 안 움직이지 누준 그러면 그건 말이 돼? 그런 노래가 어딨어 없어 그렇게 목 내려오는 목은 채공시간이 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쭉 내려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높이 떠있다가 내려와 시작 누준 시작 누준 난길 하하 이 고 하하 하하 이 고 하하 이 우 이렇게 하하 성문 거기에는 예쁘게 잘 앉아서 화룩통 퐁 퐁 아 아니요 퐁 퐁 퐁 퐁 퐁 얼음집마인데 퐁 퐁 툴런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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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기구 하체외 난 헤이 요한 기구 하체외 난 그러지 임고대를 빌려있고 헤이 임고대를 빌려있고 차가 팔로 차가 팔로 번 주요 난 운 조 난 광활 두들 광활 두들 이름미로 이름미로 구나 이름미로 구나 이름미로 구나 이름미로 Ст 오자 교가 오자 교가 불명허멸 불명허멸 목을 열어가지고 허벌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아무리 해야지 불명허멸 목을 아무리 해서 이쁘게 만들어야지 허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오자 교가 시작 오자 교가 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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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운 내가 퇴련지와 내가 퇴련지와 징역 성운 징역 성운 그누가 될 거나 그누가 될 거나 그러면 그거 민요지 그누가 그누가 될 거나 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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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곳 4 Pow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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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 중얼 화리 중얼 화리 중얼 삼생 연 분 삼 삼 삼 삼 생 연 분 은 만났 만났 쓰면 헤이 만났 쓰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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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에는 티크레이센트로 가야지 이렇게 점점점 점점점 약하게 그래서 다 여운 있게 화림중이 절정이야 절정 그러지 않겠어 화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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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이뻐고 슬프지 않아 꽃이 막 만발한 그 숲에 그거 꽃도 무슨 말도 돼? 단우 날이잖아 그 많은 예쁜 여자들이 막 나와서 나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 배피를 만났으면 그 사랑을 예감하고 또 그걸 기대하고 그러는 그 귀에 화리 난 그건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날 정도야 그치 그치 사랑의 대서사 그니까 시작되는 서사시가 시작 그니까 대서사시야 그 시작되는 곳이야 가득 설렘을 갖고 기다리는 거야 했었잖아 조금 좋다 좋다 과연 삼나무 젤루라 하겠구나 좋다 좋다 과연 삼나무 젤루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아따 뭐 심파가 젖 말고 젖게 말하는 것 같이 하자고 좋다 좋다 과연 삼나무 젤루라 하겠구나 좋다 좋다 과연 삼나무 젤루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 한 상 가져오느라 방자 술상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하라고 못 잡수신 약주를 이삼배에 자셔놓으니 지흥이 도도하야 앉았다 일어나 그렇지 그런 거를 좀 잘해야 되는데 놓는 것을 왜 이렇게 못하냐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일어나 아니요 누가 그렇게 이상한 음을 내 초등학생처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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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그렇지 금이야 금을 살려야지 일어나 이게 아니라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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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일면 용용수대 대학공구정병산 병양 병양 가명은 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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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양 가명은 부병으로 우렁취감은 벽꽁어뜨러져 벽꽁어뜨러져 자 이거, 이거 저기 뭐야 경기민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음 내면 안 돼 이거 저게 계면, 계면이 아니라서 잘못하면 저기 뭐야 경기민요같이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딱딱 놀 자리만 놓으라고 벽꽁어뜨러져 벽꽁어뜨러져 수호, 문창, 동실, 솟아 수호, 수호, 수호 문창, 동실, 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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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문창, 동실, 솟아 수호, 문창, 동실, 솟아 앞으로는 영주가 앞으로는 영주가 뒤로는 무릉도원 뒤로는 무릉도원 흰 백자, 붉은 홍원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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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 붉은홍원 경기면요 되지 말고 붉은홍원 붉은홍원 종이송이 꽃피고 종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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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피고 붉은단풍을 정은 붉은단풍을 정은 고물고물이 단청이라 고물고물이 단청이라 고물고물 누가 고물해 고물고고고고 고물고물이 단청이라 고물고물이 단청이라 고물고 고고고 고물고고 고고고 높잖아 고물고 why 고물고 고무씨다 고무시다 고무씨다 고무씨대 고물 고 그리고 고무씨 고물이 감사합니다. 그렇지 어렵지? 쉽지 않아. 잘못하면 경기민요 되잖아. 음계가 그렇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음을 잘 찾지 않으면 경기민요 되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평점한 우조를 경기민요와 다르게 어떻게 작곡이 되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잖아. 음이 틀려. 거기서 쓰는 음들하고 틀리다고 등장하는 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되잖아.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이상한 음을 내. 아까 그런 식으로 한 음씩 내려지면 경기민요지 그게 무슨 저기 뭐야 우리 집 판소리야. 판소리 아니라고. 그런 음은 판소리에서 나오지 않아. 그런 식으로 음계를 놓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경기민요라. 그런 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러주면 일러준 대로 해야 돼. 그냥 물이 들어갖고 와갖고 그러냐고. 오히려 저기 뭐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잘 배우네. 그런 음을 안 들어 봤음께로 잘하잖아. 다른 물이 안 들어갖고. 근데 요상한 데서 물 들어오면은 구지같이 한다니깐. 그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때 백지에다 그림 그리는 것이 참 좋다고. 깨끗하다고. 어디서 물 짱득 들어갖고 오면은 정말 이상하게. 물 좀 더 줘. 네? 잘어. 자자자자자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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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하고 말 것도 없어. 무엇이 절망하냐? 안 나왔던 그런 음계들이 나오면 배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간디? 몇 군데 없어. 그럼 그런 음을 여기서 캐치를 해갖고 그런 식의 노래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딱 특징이 살고 말이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절망은 무슨 절망 안 배우면 다 모르지. 그런 음계를 듣지도 않고 많이 안 했으면 못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계속 훈련하면 잘하게 되는 거고 그 음계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것을 이제까지 미답의 땅을 밟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지. 왜 안 되냐고? 아니 자기가 무슨 천재여서 안 듣고 못하는 것처럼 듣는 것도 그렇게 잘하나? 그런 게 어딨어? 다 공부해갖고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이상해? 그것이 뭐가 이상해? 못하는 게 뭐가 이상해?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전혀 이상할 거 없어. 계속하면 좋아져. 내가 왜 이렇게 못하냐고? 뭘 못해? 많이 안 했으니까 못하지 당연히. 이런 거 잘하면 천재게. 안주었다 일어나. 안주었다 일어나. 일어나. 너무 떨어져. 일어나. 나 일어나 그렇지 그거라 일어나 일어나 오나 오나 그치 그 일어나 일어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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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쪽 원조리에서 몇몇명 너무 잘하는데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오 이제 잘됐다 이쁘게 놓았어 그렇게 놓아야 돼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두루 두루 거닐며 두루 두루 거닐며 팔도 강산 누대 경계 팔도 강산 누대 경계 속옷 꼽아 헤아린다 속옷 꼽아 헤아린다 헤아린다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과도 첨점산 장성일면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우두 첨점산 대야 동두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우두 첨점산 장성일면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우두 첨점산 그렇지 평양 가면 부부병로 평양 가면 부병로 연광정일넣고 주렴 추각은 연광정일넣고 주렴 추각은 주렴 추각은 자 주렴 여섯박지에서 주렴 추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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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봉 흔들여져 수호 문창의 동실 솟아 수호 문창의 동실 솟아 앞으로는 영주가 뒤로는 무릉도원 뒤로는 무릉도원 긴 백자 붉은 홍원 긴 백자 붉은 홍원 송이 송이 꽃피고 송이 송이 꽃피고 꽃피고 붉을 딴 푸를 정은 붉을 딴 푸를 정은 붉을 딴 푸를 정은 고물 고물이 단청이라 고물 고물이 단청이라 유마광행 환우성은 유마광행 환우성은 세 번째 방에서 세 번째 유마광행 환우성은 하나 둘 유마광행 환우성은 환우성은 그렇지 유마광행 환우성은 하나 둘 유마광행 환우성은 붉을 우리는 SARS 유녖 붉을 딴 푸를 붉을 딴 푸를 붉을 누phrase 붉을 딴 푸를 어둔한 소리요 어둔한 소리요 항봉 백접 하나 둘 항봉 백접 쌍쌍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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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어지잖아 항상 그 음만 나오면 그렇게 한음이 더 떨어진다 쌍쌍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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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력을 찾는 거둥이라 향기력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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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그를 향기 르그를 찾는 거동이라 푸른 본식 은하수요 하나 둘 푸른 본식 은하수요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그렇지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렇지 지금 꽃이 이렇게 잠깐 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지 그러면은 푸른 청 불굴단 뭐 이렇게 꽃피고 뭐죠 뭐 송이송이 이게 지금 봄에 잠깐 그렇지 뭐죠 여름에는 그냥 펄해 갖고 있지 뭐지 거시기 꽃이랑 있냐 많이 뻘겋게 안 보여 그런 거 그럼 그래서 사는 잠깐 옥경이요 지금 이 봄철에 자기 말이 맞아 그럼 그래서 옥경인데 여기도 백백홍홍 난방정고 계속 백백홍홍 난방정고 색을 강조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봄색이라 홍홍 이러는 거 그런데 거기서 장관 옥경이라 이래버리면 망조야 그러면 사는 장관 맨날 옥경이여 맨날 사시사철 말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 잠깐이라고 그랬어 잠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거는 많은 명창들에 잠깐 울었지 사는 장관 옥경이라 그런 거 내가 어디서 그런 칠퍼난 소리는 어디도 말어 늑적지그노니 절대로 그렇게 소리가 까칠하지 가사가이 능정지그노니 뭐야 그렇게 널브러지고 그러지 않아 절대로 널브러진 맛이 없어 맛이 있어 그렇지 말이 맛있고 깐깐하고 까탈스러워 자기 알겠지 뭔 말인지 까칠해 어디서 사는 장관으로 널뻑지그노니 그런 말을 해 펑퍼짐하니 철푸덕하니 그런 말 좀 하지마 제발 나 굉장히 기분 나쁘라고 해 선생님 오가피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용납 못해 자기야 컵이 있어야 돼 그냥 못 먹어 그리고 다 달면 다 못 먹는다 다 못 먹어 뭐 먹어 이가 아파갖고 단 거 먹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 지금 됐어? 컨택이 됐어? 아따 미국에가 있었구만 외유증이었구만 외유 와이 하니 종이컵이 하나도 없으요 종이컵이 어딨어 진짜 말해 다른 게 아니라 달고 쓸고 씀 여러 가지 맛이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치아가 아파갖고 저기 뭐야 들크느니 이런 거 시크느니 안 먹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저 뭐지 자몽 주스 만들어갖고 우리 남편만 주고 난 안 먹었어 원래 내가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안 먹었어 왜냐면 여기 달달한 놈 또 다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불어갖고 생겨네 얼른 오자 얼른 이놈 여기까지 얼른 온 다음에 우리 저 진도 진도 시킨 거 내야지 맞아 해요? 그러면 두 장단밖에 없네 해보려 해보려 그러고 끝내보려 끝내보려 조금 뿐이 없어 그 두가 서분 지겼돼요? 아니 살이 안 남았어 달큰 한 거 먹으면 안 돼 달큰 씨끄는 거 먹으면 그냥 입 뿌리가 아프려고 그래 진짜 어려워 사는 잠깐 옥경이라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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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옥경이που 운명하면 그렇지 운명하면 운명하면 옥경이 부흥 운명하면 옥경이 부흥 운명하면 부흥 운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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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뺀다 그냥 그대로 뭉개네 그냥 옥경이 부흥 운명하면 운명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시작 옥경이 부흥 운명하면 부흥 운명 운명 시작 부흥 운명하면 부흥 부흥 운명하면 운명하면 따로 띄어서 옥경이 부흥 운명하면 옥경이 부흥 운명하면 운명하면 왈궁 황하가 없을 수냐 왈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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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루즈한 곳으로 안 간 곳 전부 다 상식을 깨요.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배. 월궁 황하가 없을 소냐. 월궁 황하가 없을 소냐. 굿 굿 굿 그렇게 한단 말이야. 대표님. 여기서 루즈한 거. 옆에 여기 4번. 루즈한 거 흔해 빠진 것 그런 것은 싹 빼고 없어. 아주 신선하단 말이야. 아주 짱 너무너무 깨끗하고 신선하고 안 좋냐. 신부하고 요상맹랑한 그런 거 없어. 참 신선해. 안 좋다 일어나. 안 좋다 일어나. 두루 두루 거닐며. 두루 두루 거닐며. 팔도 강산 두대 경계. 팔도 강산 두대 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손꼽아 헤아린다. 장성일면 용종수대야. 동우두 첨점산. 장성일면 용종수대야. 동우두 첨점산. 평양 가명은 부병로. 평양 가명은 부병로. 동우두 첨점산. 동우두 첨점산. 우리 수소대. 동우두 첨점산. 연광경일어 고추 누르려 지각은 벽꽃 늘어져 벽꽃 늘어져 응으로 해서 범물로 취해야지 꼬무가 아니고 벽꽃 늘어져 벽꽃 늘어져 수호문창의 동실 소사 수호문창의 동실 소사 앞으로는 영주가 앞으로는 영주가 뒤로는 무릉도원 뒤로는 무릉도원 흰 백자 풀건 홍원 흰 백자 풀건 홍원 송이송이코피고 송이송이코피고 풀글단 풀얼청은 풀글단 풀얼청은 풀얼... 고무리 단청이라 고무를 고무리 단청이라 고무를 고무리 단청이라 윤막 광행 환우성은 하나 둘 윤막 광행 환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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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윤막 광행 환우성은 윤막 광행 환우성은 환우성은 황..황행 환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윤막 광행 여기서는 각각 띄고 환우성은 제 것은 붙이고 해야지 리드미컬하지 계속 같은 음골을 음형을 반복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제일 문장에서도 같은 형을 계속 피하잖아 그런데 이 예술적인 노래에서 그 같은 형을 반복하겠냐고 윤막 광행 환우성은 하나 둘 윤막 광행 황행 따로따로 뛰어 황행 하라니까 아까도 말했고만은 계속 같은 형 반복하지 말라고 했잖아 윤막 광행 환우성은 으로 대해 이유 Kot 벗푸른한 소울이요 벗푸른한 소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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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벗푸른한 소울이요 벗푸른한 소울이요 부점을 야물딱지게 펑퍼짐하게 하지 말고 벗푸른한 소울이요 벗푸른한 소울이요 황봉백접 쌍쌍비난 황봉백접 쌍쌍비난 향기력을 찾는 고동이라 향기력을 찾는 고동이라 향기력을 찾는 고동이라 향기력을 찾는 고동이라 무름본식 은하수요 하나 둘 무름본식 은하수요 앞에서 무름본식 은하수요 하나 둘 무름본식 은하수요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옥경이 부구구 운명하면 옥경이 부구 운명하면 거기 또 내가 그렇게 따로 뛰라니까 그냥 붙이지 말라고 옥경이 부구구 운명하면 하라고 원곡이 부구구 운명하면 월구웅항하가 없을 수냐 월구웅항하 월구웅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했던 거 그런 거 구질구질하게 하려면 월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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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궁 황화가 없을수냐 월궁 황화가 없을수냐 월궁 황화가 없을수냐 월궁 황화가 없을수냐 그렇지 그렇게 판에 박힌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아주 새롭고 신선하고 얼마나 좋냐 이제까지 없던 가락 아니야 참 좋구만 얼마나 신선해 단박하고 제발 찌든 것 갖다 여다가 붙이지 말아 구질구질한 거 좋지도 않은 곡들이 뜨겁기만 하다고 맛없는 곡이 뜨겁더라고 곡도 좋다는 것들이 막 멋만 내지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곡이 좋아 봐라 이렇게 심플해도 다 감동이 오지 구질구질하게 막 뭐 할 것 뭐 있어 곡이 좋으면 이렇게 심플하게 깨끗하게 해도 다 곡이 길이 나오는데 하자 이제 저기 뭐야 아니 뭐지 그거 더 자 그거 질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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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닦아